지난밤엔 즐거웠어? 어, 즐겁더라. 문미진한테 그랬어. 그래도 살려줬으니까 난 약속 지켰어. 거짓말쟁이랑은 다르지. 난 누구야. 관심은 고마운데 자긴 내 취향 아닌데. 아, 그리고 내 이름은 너가 아니라 요나야. 요나. 그건 그렇고.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여자 말인데 의외로 화면발이 잘 맞더라. 연산. 곧 다시 만나. 기대할게. 엠파이어 탐정. 엠파이어 탐정. 엠파이어 탐정. 부담열erv